윤환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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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민 여러분 유학생 그리고 우리 동지 여러분 감사합니다. 여기 지금 광주 충장로입니다. 제가 이제 광주 전남북 경선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광주에 와 있습니다. 아예 보탈 싸가지고 여기서 출퇴근하게 됐어요. 지구 반대편에서도 관심 많이 갖고 계신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가 꿈꾸는 공정한 나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권력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건 알지 않습니까?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